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중국인들의 속마음과 접속하는 특별한 공부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국 투어를 가거나 또는 중국에 가셨을 때 제일 속았다고 느끼는 기분, 그 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중국에서는 뭘 사든지 다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그거 얼마 줬어? 왜 나한테는 그거 받았지? 아,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하지만 그런 경우를 늘 당합니다. 왜 그러는지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요. 이제 중국 가시면 그렇게 화를 내시지 않을 겁니다. 중국인들은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중국인이라면, 제가 중국인이라면 여러분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다 차등해서 따로따로 대접할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말하는 관시입니다. 흔히 우리가 중국인들과 사귀려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관시가 있어야 돼. 관시가 없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인들의 관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한자로 저렇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는 이제 간체자니까 저렇게 쓴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는 저 한자를 보고서 이렇게 읽죠. 관계 이렇게 읽죠. 저 글자를 보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관시. 자, 한번 해볼까요? 관시. 관시. 오, 잘하십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저렇게 읽고 딱 써놓고는 강께 이렇게 합니다. 동아시아 상국 사람들에게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중요해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인간관계, 친구관계, 숱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저 관계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저 관계입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관계인데 중국인들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언가? 이 사례를 보시면 짐작하실 겁니다. 지금 상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제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몇 배 가격이 뛰었습니까? 네 배가 뛰어버렸어요. 상해에 가면 영어 쓰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해 말은 사투리예요. 그렇죠? 표준말이 있죠. 만다린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표준말이 있습니다. 표준말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몇 배를 받았어요? 두 배 받았어요. 제 값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해에서 물건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해 말, 상해 사투리를 써야 돼요. 상해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배 내야 됩니까? 네 배 정도 내야 되고 아마 한국어를 쓰면 여덟 배 정도. 그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쁩니다. 이게 실제 지금에서 상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밑에는 더 기분이 나빠요. 제가 아는 산동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형광등을 사러 갔어요. 당신이 사러 갔더니 16위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상한가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통역을 도와주고 기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게 자네가 가서 한 번 사와 그랬더니 얼마 받았습니까? 14위안 받았어요. 떨어졌어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중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는 많이 받았겠지. 그리고 이분은 좀 중국을 아니까. 그런데 조선족은 중국 사람이고 동포지만. 중국말도 잘하는데 14위안 받았어? 야 이분과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한 기분이 드니까 이번에는 산동성에 있는 사람을 보내봤어요. 형광등 하나 사오라고 시킨 거죠. 그랬더니 얼마 받았습니까? 10원 받았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하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재미도 붙죠.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이번에는 그 동네 공장에 있으면 칭다오 인근이거든요. 조금 시골스러워요. 그 동네 그 직원한테 가서 한 번 형광등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8원을 받았어요. 8위안을.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반값이요. 8원과 16원 사이면 배가 달라졌어요. 이거 용납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가격이 하나의 가격으로 일치된 그 순간까지는 중국 비즈니스 못한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수정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절대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투어 가면 안 됩니다. 왜요? 화가 나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면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그래 맞아 저거의 중국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트나 슈퍼에는 저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큰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나 이런 일이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짐작하셨을 겁니다. 이게 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형광등 가격 16원에서 8원으로 떨어지신 걸 보면 그 가게의 주인 형광등을 파는 사람이 기준점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말하는 꽌시 차원에서 보면 동네 사람이 제일 가깝죠. 그리고 한국인 사장 그 사람은 외국인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멀겠죠. 그런데 관계가 멀어질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중국식 합리주의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동네 사람한테 8원이 아니라 16원을 받았다고 하면 동네에서 쫓겨날 겁니다. 저런 나쁜 사람. 어떻게 친한 사람한테 16원을 받아?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16원을 받는 거죠. 중국 동포지만 거리가 모으니까 14원을 받은 거고요. 이게 중국식 원리입니다. 이거는 미국식 합리주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합리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화가 나기도 하고. 뭘 저렇게 봐도 정말 미개하다.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서로 연관은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나는 순간 누구누구의 자식이고 몇째고 누나는 누구고 어머님은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할머니는 이루어졌습니다. 내 옆에 동네의 관계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평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팀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그런데 이루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나눠요. 쪼갭니다. 분. 이게 순자 말인데요. 나눈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리 집단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을 똑같이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 나눠요. 나하고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친하는 정도가 10인 사람, 9, 8, 7, 6, 5, 몰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집단을 이룹니다. 이게 중국식의 집단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형강등 원리에서 보듯이 나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이게 중심점입니다. 허수에 돌을 던지면 그 중심으로부터 파문이 가까운 쪽은 크고 점점 파문이 작아집니다. 이게 중국인들의 관심입니다. 관계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워지고 파문의 물결이 굵을수록 잘해줘야죠. 멀수록 무시해도 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안쪽에 있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중심점은 누구냐?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집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허수를 이렇게 허수의 동심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대우합니다. 제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시작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이 친구입니다. 친구도 등급이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친구. 이거를 흔히 시용디라고 하죠. 진심을 나누는 친구. 그리고 오래 사귄 친구.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아는 사람. 제일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이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대우해줍니다. 가족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우리는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기도 하죠. 이러면 가족이 해체해야 됩니다. 자식이 요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죠. 이게 가족입니다. 이거는 요구대로 들어주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되려고 하죠. 이거는 어려움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교환이에요. 내가 일을 도와주면 여러분도 저를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수많은 이런 주고받기, 교환 관계 속에서 관식, 관계가 생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익관계예요. 중국인들은 인간관계가 다 이익관계에 지배됩니다. 이 관계가 그래요. 제가 뭔가를 하나 밥을 사줬어요. 중국인들은 내가 밥을 사줬으면 꼭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밥을 삽니다. 숱하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아는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그러니까 중국은 이익기초위에서 교환이 성립되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관계죠. 이거는 죽어. 저 사람이 밥을 내가 한 번 사는데 안 사. 끊어집니다. 내가 어려운 걸 도와줬는데 그 뒤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 끊어집니다. 이제 이런 관계가 아는 사람 사이의 관계겠죠. 간혹 중국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 이거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규정이 문제가 있는데요. 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와서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생각이냐고. 아이고 중국이 언제부터 법 따졌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들이 언제부터 규정 따졌다고 규정 규정. 이렇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입에서 법이라든가 규정 이게 나오면 아하 저 사람은 나를 아직도 남으로 대우하고 있구나. 나는 친구가 아니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도로입니다.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게 나쁜 거죠. 왜냐하면 부패가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규정과 법에 따라 똑같이 대야 된다. 이거는 소구식관념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없어요. 사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졌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면 아하 저 사람하고 나오거나 아직 친구가 아니구나. 나는 법대로 상대하는 사람이지 우정이라든가 꽌시로 상대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